자 그 다음에 그 앞시간에 이어서 권리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권리금을 방해하더라도 손해배상 이런게 적용 안되는 것 권리금이 인정 안되는게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우리 책 페이지 599페이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권리금 기회 횟수가 회수 기회가 적용되지 않는게 있다 3개 그래서 권리금 규정 적용이 안되는거 3개인데 전대차의 경우는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더라도 손해배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백화점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럼 준대규모 점포 쇼핑몰 이런거 이런거 이런거는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자기들끼리 권리금을 받고 이렇게 해도 임대인이 거기에 대해서 방해하더라도 손해배상 적용되지 않는다 어쨌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일부인 경우 백화점 그 다음에 그러나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하는 말은 전통시장에서는 이런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일지라도 권리금 인정한다 권리금 인정한다 하는거죠 그 다음에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경우 이 4개의 경우는 권리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방해하더라도 손해배상 적용되지 않는다 전대차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인 경우는 이런 권리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방해하더라도 손해배상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거 그게 599페이지 맨 밑에 있죠 그런거 여러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단법으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가단법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가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여러분 이걸 줄여서 가단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가등기 담보 등인데 이 핵심 단어 등이다 그럼 여기서 뭘 적용하냐면 비전형 담보 그러면 여러분 민법에 있는 담보를 민법에 있는 담보를 전형담보다 이렇게 합니다 전형담보는 뭘 적용하냐면 민법을 적용합니다 민법을 적용하고 자 그럼 민법에 있는 전형담보는 어떤게 있냐면 여러분 저당권 전세권 질권 그럼 뭐 유치권은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하죠 유치권 이 4개는 뭐를 적용한다? 민법 그럼 이 4개를 제외한 담보는 제외한 담보는 민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럴 때는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이런거죠 됐습니까? 제외한 제외한 담보 이걸 제외한 담보는 이걸 비전형담보라고 그러고 비전형담보 중에서 등기 또는 등록하는 등록하는 비전형담보인데 이 비전형담보는 어떠냐면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 환매 재매매 예약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매도담보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규율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양도담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갑이 얼에게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얼은 채무자인데 야 너 돈 못 갚으면 어떡해 우리 집 잡아놔 지금 이렇게 저당권 설정해 이게 이제 오리지널 전형담보잖아요 자 근데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근데 너 돈 못 갚으면 어떡해 우리 집 저당권 설정하세요 그러지 말고 내 돈 빌려줄 테니까 너희 집 미리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라 미리 소유권 이전해놓는 거 이걸 양도담보다 이렇게 합니다 이걸 무슨 담보? 양도담보다 그럼 만약에 채무자가 돈 갚으면 소유권 말소 못 갚으면 소유권 채권자가 절차를 밟아서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 이걸 양도담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갑이 얼에게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두 개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1억 빌려주고 채무자가 돈 못 갚을 때를 대회해서 채무자 집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못 갚으면 어떡해 우리 집에 저당권 설정하세요 그러지 말고 너희 집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가등기 해놔라 가등기 해놨다가 돈 갚으면 가등기 말소 못 갚으면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등기? 본등기에서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여러분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돈 빌려준과 동시에 담보물을 소유권 이전 채권 성립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하면 이건 양도담보고 이거는 돈 빌려주더라도 가등기만 해놓고 가등기는 물건 변동은 효력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가등기는 언제 물건 변동은 효력이 발생합니까? 본등기 되었을 때죠 채무자가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양도담보냐 가등기 담보냐 하는 구분은 소유권이 언제 이전하냐 채권 성립과 동시에 이전 이건 양도담보 이거는 언제 소유권 이전합니까? 나중에 변제기에 채무자가 못 갚아가지고 본등기 했을 때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기준으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이건 성립과 동시에 이전하면 양도담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이전하면 이건 가등기 담보다 하는가 어쨌든 가등기 담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양도담보가 깨끗하게 설명이 되는데 종전에는 만약에 소유권 이전은 돈 빌려준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하고 변제기에 됐습니까? 채무자가 갚으면 관계없지만 못 갚았다 채권자가 바로 소유권 진행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1억 빌려주고 이게 4억 짐을 소유권 이전해놨단 말이죠 자 옛날에는 돈 갚으러 가니까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으러 가니까 채권자가 증발하고 없더라 말이지 가족들도 모른다고 하네 가족들도 지금 이 채권자 찾고 있다 아니 돈 갚으러 가니까 없다 말이지 그래갖고 이제 한 달 좀 지나가지고 채권자가 나타나서 야 한 달 전에 너 변제기인데 왜 돈 안 갚았어 야 갚으러 가니까 너 없어서 못 갚았어 이미 야 우리가 약속한 대로 계약한 대로 변제기를 넘겨버리면 내가 소유권 취득 안 됐잖아 이 집 내 거야 내 거야 하고 차액을 청산금이라는데 옛날에는 청산금을 안 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채무자의 열악한 상황을 이용해서 채권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이런 채무자를 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규율하냐면 채권자를 규율합니다 누구를 규율한다? 채권자를 규율하면서 누구를 보한다? 채무자를 보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이런 가담법의 적용 범위는 민법에 규정돼 있는 담보 저당권 질권 전세권 유치권은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합니다 어쨌든 저당권 질권 전세권 유치권을 제외한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재산권의 담보를 규율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 자 요게 중요합니다 채권이 소비대차라야 합니다 소비대차 그럼 소비대차는 빌리면서 이런 말 쓰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차용하면서 금전세권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나와야 소비대차고 됐습니까 빌리면서 차용하면서 금전세권 이렇게 하지 매매대금 매매대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됐습니까 이런 대금이라는 말이 붙으면 무슨 대차가 아니다 소비대차가 아니다 그럴 때는 우리 가담법을 증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예약 당시에 됐습니까 채권 성립 다른 말로 예약 당시에 채권 성립 당시에 됐습니까 예약 당시 성립 당시 예약 당시에 성립 당시 설정 당시에 세 개 같은 말 이런 물건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1억 빌려주고 그럼 적어도 예를 들면 양도담보 가지고 설명합시다 1억 빌려주고 채권자 채무자인데 자 채무자 집을 소유권 이전하는데 적어도 이 물건 가액이 이 채권액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를 규율합니까 채권자를 규율하면서 채무자를 보호한단 말이죠 근데 이 물건 가액이 한 8천밖에 안 된다 소유권 이전해놨다 바로 채무자가 안 갚아준다고 소유권 취득해도 채무자는 불리할 게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물건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선순위가 있을 때는 이미 선순위가 3억이 있다 하면은 이번에 채권자가 빌려준 게 1억이다 하면 적어도 이 물건 가액이 4억을 초과해야 가담법 정의합니다 그래서 선순위가 있을 때는 선순위의 합산액과 담보권자의 채권액을 합산해가지고 물건 가액을 뭐해야 초과해야 가담법 적용한다 하는 거 그런 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담법 적용하기 위해서는 등기등록으로 공시하는 비전형이면서 소비대차면서 그 다음에 물건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해야 된다 특히 이거 소비대차라 해야 된다 하는 거 빌리면 문제에서 빌리면서 차용하면서 금전채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소유권 이전해놓거나 가등계해놓거나 이런 거 1대 가담법 적용한다 하는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자 그래서 이 가담법에서는 딱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두 파트입니다 이렇게 적용 범위와 그 다음에 절차 가담법을 적용했을 때 절차 여기서 둘 중에 한 게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적용 범위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이 비담보 채권이 무슨 대차다 소비대차다 하는 걸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 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차로 가는데 절차로 가는데 그죠? 절차는 이제 3단계입니다 자 이거 가담법에서 이런 청산 절차인데 청산 절차인데 그죠? 청산 절차인데 청산 절차인데 청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분청산과 기속청산이 있는데 여러분 처분청산은 자 여러분 1억 빌려줬습니다 자 빌려준 사람 채권자 빌려 받은 사람은 채무자 그럼 채무자 집에다 채무자 집을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에 이전했다 양도담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 채권자가 만약에 이 집이 1억 8천이다 채권자가 언제 소유권 취득하냐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차액을 8천을 청산금이라고 하는데 청산금을 언제 주고 소유권 취득하느냐 하면은 처분청산은 먼저 자신이 만약에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자가 불이행이 있으면 바로 즉시 소유권 취득하고 소유권 먼저 취득하고 그 다음에 나서 차액 청산금 주는 거 그래서 먼저 재산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청산금을 지급하는 거 이걸 처분청산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속청산은 이런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산금을 주고 난 이후에 재산권을 취득하는 거 이걸 이제 기속청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가단법에서는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다시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다시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채권자가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먼저 청산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재산권을 취득하는 이런 기속청산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처분청산 어쩌고 저쩌고 인정한다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처분청산을 하는 과정 이게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그럼 청산금 주고 소유권 나중에 소유권 취득하는데 여러분 청산 귀속청산의 과정은 3단계다 하는 거 몇 단계? 3단계 하는 거 자 먼저 그러면 여러분 갑이 오래갱이 1억 빌려주고 자 1억 8천 소유권 이전에 놨을 때 1억 8천짜리 소유권 이전에 놨을 때 그럼 이 채권자가 언제 이 담보물을 소유권 취득하는가? 양도담보의 경우에 3단계 자 채권자가 변제기 이후에 실행통제하고 청산기간 매들 2월 이 2월은 강행규정입니다 몇 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럼 2월이 지나도록 그래서 적어도 채무자는 매들이라는 유예기간을 벌게 된다 2월 2월 기간이 경과하고 청산금을 지급하였을 때 2월이 지나도 채무자가 돈 안 갚더라 이럴 때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면 비로소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3단계 과정을 거치는데 구체적으로 자 이거 이제 시험 문제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자 1단계는 실행을 통제하는데 그렇죠 실행통제는 누가 하겠습니까 자 1단계 실행통제하는데 실행통제는 누가 이 채권자가 누가 이게 채무자와 후순이 걸리자에게 통제하는데 자 그럼 실행통제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서명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된다 하는 거 구두가 잘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구두는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법에서는 잘 없는데 여기서는 구두로도 된다 하는 거 자 변제기 이후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됐습니까 목적물을 평가해가지고 이 물건이 얼마야 자 1건 물건 평가하는데 채무자 물건을 평가하는데 채무자 물건을 평가하는데 자 이거 중요합니다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평가합니다 주관적 여러분 우리 민법에서 주관적 거의 없습니다 근데 민법에서 주관적은 이 가담법에서 채권자가 목적물을 평가할 때 주관적이고 그 다음에 사기강박에서 주관적 나옵니다 무슨 강박에서? 사기강박 주관적으로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평가 채권자는 이 물건을 평가할 때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니까 높게 평가하겠습니까? 낮게 평가하겠습니까? 낮게 평가하겠죠? 됐습니까? 자 해가지고 예를 들면 1억 8천일지라도 한 1억 3천 정도 계산하고 그 다음에 1억 3천에서 예를 들면 담보권자 자신의 채권액 얼마? 1억 그 다음에 선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선순위 권리자 예를 들면 2천 하면 나머지 천이다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1억 8천짜리를 1억 2천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낮게 평가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선순위가 만약에 합쳐서 2천이다 그럼 요거는 목적물이 실질적으로 1억 8천이지만 1억 3천으로 평가했다 담보권자 자신의 채권액 1억 빼고 3천에서 선순위 2천 빼면 나머지 청산금은 얼마다? 1천이다 이렇게 해서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서 목적물을 평가해서 담보권자 자신의 채권액 빼기 그 다음에 선순위 채권액인데 시험은 요걸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자 선순위 채권액은 왜 빼는가? 채권자가 자신이 갚는다 선순위 채권액을 빼는 이유는 누가 갚는다? 채권자 자신이 떠안는다 갚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과 대학력을 갖춘 선순위 입장권자의 보증금을 됐습니까? 누가 책임진다? 채권자 자기가 책임지기 때문에 뺍니다 빼고 나머지가 무슨금? 청산금이다 하는 거 자 그럼 여기서도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여기서 딱 출제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담보권자가 목적물을 평가하는데 누가 채권자 자기 마음대로 평가한다 하는 거 그럼 주로 낮게 평가하겠죠? 거기에서 담보권자 자신의 채권액 빼고 선순위 채권액을 빼는데 선순위 채권액을 왜 빼느냐 하면 채권자 자기가 갚을 거니까 자기가 인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했을 때 이제 나머지가 청산금이 되는데 자 근데 이렇게 어떻게 시험에서는 청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빼는 거 채권자 자신 건 당연히 빼고 모든 채권액을 고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누구 끝만 고려 선순위 끝만 고려 하는 거 그래서 모든 채권액을 고려 모든 채권액을 고려 이렇게 하면 OXX 하는 거 채권액 모두를 고려하는 게 아니고 누구 끝만 고려 선순위 끝만 뺀다 하는 거 이거 꼭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실행을 통제하는데 빌단계에서는 통제하는데 자 그러면 누구에게 통제하는가 당연히 채무자에게 통제하겠죠 자 그럼 실행 통제의 상대방인데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몇 부류로 나눕니까? 두 부류 자 1차적으로 채무자 채무자는 변제해야 할 의무 이익이 있는 자 채무자 물상부전인 제3취득자 이 세 개를 합쳐서 채무자 등 통제하고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 담보권자와 대학력을 갖춘 후순위 임차권자 이걸 후순위 담보권자 등 이렇게 몇 부류로 나누어서 두 부류로 나누어서 통제한다 몇 부류로 나누어서 두 부류로 나누어서 통제한다 하는 거 자 1차적으로 다시 합니다 누구한테 먼저 통제하고 채무자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통제하고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통제하고 통제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실행을 통제합니다 두 부류로 나누어서 통제하고 도달하면 몇 월, 2월이라는 청산기간이 경과돼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채무자에게 매돌이라는 유예기간을 둔다 2월, 그러면 채무자가 이런 2월이 되기 전에 돈 갚았다 소유권 찾아올 수 있다 그죠? 양도담보의 경우에 자 그럼 이런 실행을 통제하는 데 두 부류로 나누어서 자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통제해야 됩니다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도 자 누가 통제합니까? 채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이 없다는 통제하고 매돌이 경과 2월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 이렇게 채권자가 낮게 평가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채무자 등은 억울하면 돈 갚으면 되고 채무자 등은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이익이 있는 사람 그럼 후순위 담보권자는 불만이 있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목적물 평가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는 자 중요합니다 이거 잘 나옵니다 그럼 후순위 담보권자는 자신이 아직 변제기가 안 돼도 청산기간 내에 야 경매로 하자라고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되겠습니까? 자 요게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자 후순위 담보권자는 자 누가 평가했습니까? 아까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니까 가격을 높게 평가합니까? 낮게 평가합니까? 낮게 평가하잖아요 낮게 평가했을 때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에게 돌아올 게 없다 그런 경우는 아 억울하다 아시니 자신이 변제기가 안 돼도 청산 2월 내에서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경매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청산기간 후에 청산금을 지급하였을 야 자 아까 마지막으로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게 되는데 양도담보의 경우는 이미 소유권이 채권자 앞으로 이전되어 있기 때문에 청산금을 지급하면 즉시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고 가등기 담보의 경우는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럼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는 동시행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는 동시행으로 본등기 하였을 때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어쨌든 양도담보든 가등기 담보든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즉 양도담보는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가등기는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는 동시행이니까 본등기 전 다른 말로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는 채무자가 변제하면 소유권이나 가등기를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자 그러면 이 채권자가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는 시기는 청산기간 몇 월이 경과되어야 2월이 경과된 이후에 청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청산금을 지급하여 채권자가 완전히 소유권 취득하는데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양도담보의 경우에 자기 이름으로 된 걸 기하로 제3자에게 처분했다 아직까지 자기가 소유권은 자기 앞으로 이전되어 있지만 양도담보의 경우에 아직까지 완전한 소유자가 아닙니다 무슨금을 안 줬기 때문에 청산금을 안 줬기 때문에 채무자는 청산금 받기 전에는 갖고 찾아올 수 있는데 채권자는 아직까지 자기는 청산금을 안 줬지만 자기 이름으로 된 걸 기하로 제3자에게 처분했습니다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됐습니까? 제3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제3자는 선의일 때만 그대로 뭐하다? 유효호 그럼 채무자가 청산금을 안 받았기 때문에 돈 갚을 수 있죠 돈 갚으러 가니까 이미 제3자에게 처분했더라 일대는 돈은 갚아야 되고 돈은 갚으면서 집 못 찾아오니까 불법 행위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자가 청산금 지급 전에 자기 명의로 등기된 걸 가지고 제3자의 처분한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즉 선의의 제3자 유효 선의의 제3자는 유학의 소유권 권리를 취득한다는 거 됐습니까? 이거 기억하고 자 이런 경우 채무자 등은 그럼 이미 청산금은 안 받았지만 이미 제3자에 가버렸을 때 청산금 받기 전에는 변제하고서 그럼 이제 집은 못 찾아오잖아요 이럴 때 채권자에게 불법 행위입니다 채무불행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시험문제 잘 출제하는데 아직까지 채무자가 청산금 안 받았을 때는 돈 갖고 찾아올 수 있는데 청산금 안 받았다더라도 목적물 못 찾아오는 거 이미 선의의 제3자에 가버렸거나 이렇게 이미 선의의 제3자에 가버렸거나 그 다음에 변제기로부터 몇 년 10년이 경과한 경우는 이런 청산금에 대한 소멸시효로서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이런 경우는 이미 선의의 제3자에 가버렸거나 안감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는 됐습니까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담보물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하면서 그죠 이렇게 해서 가담법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최소 기본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살을 붙이고 해야 여러분이 많이 시험에 가서 시몬스 침대 좋아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 시몬스 침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시몬스 침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 외에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업그레이드는 뭐 문제풀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출 문제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살을 붙여야 된다 하는 거 해야 되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실명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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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